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워레인저 월드 체육대회 대망의 마지막 경기 단체전 줄다리기가 있는 날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니만큼 양측 선수들 파이팅 있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시디야 네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의 날씨는 비옵니다 자 오늘 경기 선수 입장합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까요? 양팀 줄을 잡고 경기를 준비합니다 시작부터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벌써부터 팽팽하게 당겨지는 줄입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은 60초 후회하겠습니다 누구인가?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? 재밌다 재밌어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넌 나에게 장난감을 줬어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 선수 준비 시디야 네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진짜 이번에 진짜 믿어줘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네 예상대로 팽팽한 접전인데요 아 그러나 애니멀 포스 팀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대로 물러선 애니멀 포스 팀이 아닌데요 아 애니멀 포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비스트 킹 타이탄 킹 합쳐서 비스트 타이탄 킹으로 합체를 합니다 그리고 와일드 애니멀 킹으로도 합체입니다 아 루팡 포스 안 돼요 합체할 때 당기면 안 됩니다 여기 전통이 그래요 따라주세요 그렇죠 합체는 합체로 대응해야죠 루팡 카이저 페트럴 카이저 합체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 합체로 인해 더욱더 강해진 양측 선수 더욱더 힘차게 줄을 당깁니다 아 애니멀 포스 팀 합체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주세요 어 잠깐만요 저기 애니멀 포스 팀이 누구죠? 아 슈브 골드 판다와 큐브 지브라 합류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나요? 팽팽하게 맞서는 양 팀 선수 막상막하의 경기 네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는데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순간 아 애니멀 포스 팀 와일드 라이드 오션 키로로 합체합니다 이만큼 파워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아 줄이 끊어져버리네요 지금까지 버틴 줄도 대단합니다 보통 줄은 일추도 못 버텨요 아 안타깝게도 최종 승자에게 주어지는 파워 금메달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제1회 파워레인저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?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 올지도 몰라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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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